1906년 12월 29일 02043분 실험번호 WF490-6 괴사성 병변이 있던 검체에서 희망이 보였다 23차시 잔류 방사능 소멸 실험을 시작한다 시작 그건 제가 더 잘 압니다 지금 여기 제 몸 안에 가득 차올라 제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죽었습니다 찰거머리같이 들러붙어 닦아도 닦아지지 않고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독 그게 라듐의 진실입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라듐의 약품을 줘서 일단 중단하셔야 해요 확실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라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지고 아래로 위해석 때문에 모든 걸 멈춰라 지금까지 투자한 금전적 피는 자네가 책임지는 건가?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때로는 먹기 싫은 자고 받아야 할 거지 외면할 수 있다면 외면하고 싶어 일정할 수 없다면 아무리 훌명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고 싶어 진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죠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? 피할 수 없어 도망갈 곳 없어 증명할 거야 반박 못하게 알아낼 거야 무시를 못하게 내 이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내 이름은 그리 볼지 아냐 잘 들어 내 이름은 마리 내 이름은 그리 볼지 아냐 내 이름은 그리 볼지 아냐